대별인 거네. 자, 이걸 괜히 너희와 읽었다. 나는 뭐 협력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볼까? 가볼까? 발차기 나온다. 내 눈에서 발차기 하기 싫어. 6년 동안 게임에 정말 익숙한 우리 멤버들보다 불리하다고 가정을 해서 게임에 유리한 아이템을 일단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출연신 두 분은 같은 거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다음 해 또 출연할 수 있는 출연권이 있어. 욕심이 너무 많아, 그새. 욕심이 너무 많아. 색깔이 벌거니 뭐. 이게 돼요, 진짜? 벌거니 피가 묻은 것 같다. 보지 마. 정말 우리 동생들이 빛났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성실히 피를 흘리면 되겠습니다. 공개의 개인전 시작했다, 이제. 개인전 시작했다, 지금.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한다. 자, 가요. 자, 권초를 빈다. 자, 권초를 빈다. 자, 권초를 빌다. 자, 잠깐. 아니요. 자, 내가 어떻게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가야 돼. 어디로 내려가야 돼? 자, 종현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종현아, 그 채통을 지켜야지. 네. 예, 예. 예.